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을 많이 지워 먹게 되는데요 현미밥을 먹다 보면 좀 식감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먹기가 불편한 경우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을 먹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미밥을 지을 때 바로 이것을 넣으면 더 건강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현미밥 지을 때 이것을 넣으면 더 건강에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? 이것은 바로 소주입니다 술이죠 소주를 한 두 장 정도 넣어주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촌진행천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고요 연구한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결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요 쌀 100g을 가지고 밥을 짓는데 그 중에서 30% 현미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곳에는 물을 120ml를 넣고요 또 한 곳에는 물 100ml와 소주 20ml 약 두 잔 정도를 넣습니다 그리고 밥을 짓고 나서 성분의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냥 물만 넣고 지은 밥에서는요 폴리페놀 성분이 약 223.69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주를 조금 섞은 데서는 262.63 즉 폴리페놀 성분이 약 17% 정도가 상생된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폴리페놀 다 아시죠? 이 폴리페놀은 여러 가지 식물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항염 작용도 일으키고요 또 여러 가지 몸속에서 활성산호들을 억제하는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아무튼 17%나 이 폴리페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근거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식감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 현미밥이 갖고 있는 그 딱딱한 성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 소주를 조금 넣고 밥을 지었더니 훨씬 더 식감이 좋아져서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끓는 점이 낮아진다는 거죠 알코올이 들어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훨씬 더 빨리 밥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또 오랫동안 끓여지기 때문에 식감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한 팁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현미밥을 드시면서 소주를 조금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현미밥을 먹은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오랫동안 현미밥을 먹으면서 저는 사실 이 식감이 오히려 딱딱한 식감이 오히려 좋아지기까지 했는데 사실 이것이 불편해서 못 드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꼭 한번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현미밥 잘 챙겨드시고 더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